슈퍼마이오 안녕하세요! 슈퍼마이오 게임을 해볼게요 준비중이에요 누나랑 해주고 있어요 누나랑 같이 할거에요 알죠? 슈퍼마이오 할 준비 다 하려고 합니다 이제 슈퍼마이오를 해볼게요 2분 누르세요 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어? 여기에요 누르세요 2명 맞죠? 연순이 이게 제일 좋아요 어? 아직도 메톨이가 잠시만요 연순이 연순이 기다려주세요 와두세요 어디 갈거야 1번을 누르세요 5번으로 6번으로 가세요 아이 아 저번에 젖음 안했자 쏘이 아빠가 긁었어 우리 이거 빨리 해봐요 네 연수가 되나요? 싫어요 연순이 계속해서 낙장에 쓰고 싶어요 에잇 연수 연수가 얼음먹으면 안돼요? 안되는데요? 괜찮나요? 아이 나 아파요 연수 오예 목소만 알았다 털 앞장선다면서요 앞장선거 있잖아요 연수가 앞장섰고 싫다고 해가지고 내가 해준거 내가 이걸 할건데 으흐흐흐흐 쫌쫌쫌 이마인은 뭘까요 요번에 나랑 같이 갔나 왔나 알겠다 먼저 가라 나한테 반반이 뭐냐 연소가 지켜줄게요 이거 하면 안돼요 안돼 안돼 올라가세요 연소가 막고 있으니까 귀찮아요 빨리 오세요 이 버튼 여기 기다려주세요 여기 기다려주세요 연소가 이제 먹어도 돼요? 어 그래 나가 먹어 죄송합니다 제가 앞장 서세요 네 전 천천히 갈게요 이건 누르지 않고 이제 여기에서 기다리고 연소가 잘해요 연소가 얼어들일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안 남아도 돼요 여기 기다려요 여기 기다리세요 제발요 오 잘하는데요 고마워요 먼저 가주면 안돼요? 그래요 예쁘다 여기 기다려요 먹어요 오 이 중간까지 갔다 오예 아싸 뷰 너가 계속 얼려줘야죠 저거 안 나오게 할께요 고마워요 미안합니다 상관없어요 저 할 수 있어요 여기 기다려주세요 여기 기다려주세요 여기 기다려주세요 할 꿈이 해줘요 응 조금 이거 하지마세요 거북이 안해요 이제 가자요 여기서 하는거 어려운데 여기서 하는거 어려운데 우와 우와 이게 좋은데 올라가려고 했는데 움직이 빨리 안됐어요 움직이 빨리 안됐어요 움직이 됐다 이제 됐다 잡았죠 여기 기다려주세요 제발 제가 저거 해도 되나요 네 하세요 어 거의 다 끝났어요 이만족으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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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네 그럼 이것까지 빨릴께요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아니겠어요 아 올라갔는데 제가 안있어요 어떻게 올라가는지 거의 다왔어요 연수 여기 기다려요 저 던져줄게요 죄송해요 오 되찾습니다 근데 왜 놀래 버섯 먹어요 1번 놀래요 아 맞다 내가 1번이었더라 오 쏘리 연수 1번 네 2번 알아요 그거는 다행히 이거 둘 다 먹을 수 있어요 전 안먹을거에요 연수 여기에서 먹을게요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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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에이 나도 먹어야지 그냥 먹어요 연수 안먹을께요 그래도 돼요 네 오 쏘리 연수 이렇게 빨리 지수가 나도 빨리 했잖아 아 저거 말할게 있어요 여기 오세요 오케이 스타코인 스타코인 또 먹을거에요 뭐요? 뭐를 하려고 스타코인으로 나와요? 아니 아니 지금 나가 에이 버터 나오세요 왜? 에이 왜 스타코인 없어 있어요 하여튼 아 아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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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스타코인이 있을거에요 오 나 이거 몰랐어 아마도 에이 나이를 왜 들어 저거 비상리 해야될거에요 저거 비상 저걸로 눌러 얼음으로 눌러야돼 네 다소? 다소? 다 왔는데 누나가 좀 방해됐습니다 됐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기다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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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가세요 오예 오예 좋은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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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 들고 가요 아무것도 안하는데 저는 잘 갔어요 이쪽으로 하네 한 번 더 해요 저 잘 커졌네요 그러게요 밥 잘먹었습니다 오 마이 가 그래도 괴물이 없어서 다행이죠 여기 기다려주세요 여기 기다려주세요 여기 기다려주세요 여기 기다려주세요 여기 기다려주세요 여기 기다려주세요 제발 왜요? 근데 어 저거 안했었어요 우리? 다 했잖아요 해요 어 빨리 얍 네 누가 해줄까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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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줘 엄마 어때까지 네 기다릴게요 점프 지금 점프하면 안되고 기다려 아 없네 어 어 좀 안 돼 안 돼 빨리 먹어 주세요 빨리 먹어 주세요 어 거의 다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만 더 먹어 어 그렇지 기다려 어 슈퍼말리고 베리 나이스 라고 했네요 이거 쉬워요 알거든요 저도 아 영 아 목숨을 못 웃게 뒷다면서요 얼른가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됐다 여기 1등으로 가야지 여기 1등으로 가야지 벽에 올라가는 건 불가능 네 네 네 태기 빠른 잠시 바다 모빈 죄송합니다 며칠 미루차키리 오늘, 저희가 아 그게 제가 앞장살때 미유토끼를 먹으려고 하죠 입술! 벗어먹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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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안이 좋아요 제가 앞장산때 미유토끼 엄청 재미있어요 네 빨리 가세요 왜 이렇게 해요? A버튼에요 가만 A버튼을 누르고 있어 띵띵띵띵 아 근데 킬은 작하죠? 네 미안해요 옆으로 저 알려드린다 알아요 에이 이거 실수로 그걸 두번 누른거 뿐이에요 그래요? 아 기다리라니까 요즘 더 빨리 가고 싶은거 좋아해요 그래도 나도 그런거 좋아하는데 눌르렴 눌르렴 에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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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물이 있다는거야 얘는 아 진짜 어?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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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긴 이랄까 야 그거 눌러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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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바다가 사라졌어 어 누나가 밟아서 어 누나 저거가 울래요 빨리 울린대 에헴 에헴 척 저거 없애드린다 어 잠깐 저거 없애드린다 ㅋㅋ 어 네 저거 내가 알았죠 네 보세요 다 빠져 이것도 어렵네요 여기 기다릴게요 여기 위에 뭐가 있을까요 네 타 토 타 토 타 토 타 토 토 타 토 타 토 타 토 타 오 야 근데 저 좀 해주지 네 머슨 세요 머슨 여기서 잘 갔죠 야 저거 안먹어 수닭고인도 안먹어 수닭고인 갈 곳이 없어요 이 옆에 나와요 물 계속 발사해 계속 발사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계속 발사해 아니 계속 불을 발사하라니까 아니 그냥 저기 위로 올라와서 발사하라고 나 그냥 발사하니까 그냥 불이 없어져요 그냥 스토컬이 못해봤어요 여긴 기다릴게요 여긴 기다릴게요 그냥 거기서 없대 야 기다려 놔둬 잠어 기다려 놔 기다려 놔 기다려 놔 기다려 놔 그냥 이렇게 해 그냥 이렇게 하고 나는 묵심 다섯개 받은 웃기네요 웃기네요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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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아, 너무 열심히 졸졌는데 그 보상이 100밖에 안된다 너무 웃기고 너무 비쌍한거 아닙니까 이게 섬이다 섬이래요 상 할 수 있죠 잃어줄게요 이렇게 이놈이 에이 이러고 가야되는데 이거 뭐지 이거 처음인데 어렵다 작아 먹어야 나는 연소도 잘 못하는데 기다려 영상 좀 더 참아봐 아 연소가 무서부터 이 정도는 잘 못해서요 에이 똑같아 에이 좀 짜증 짜증 저쪽으로 갈게 그럴 수 있게 아 정말 나쁘건데 어 나도 이거 정말 저거 조정할 줄 알아요 어떻게 잘 잘 잘 올 올 얘 완전 소부인이셨어요 저렇게 못생긴 카우가 우리를 이길 수 있을까 야 그리게 근데 얘 관점이세요 말해봐 에이 호잉 호잉 기다려 빠지고 가야되다 왜이러ک 탐탐 자 파 fan 고맙습니다 여기 있으면 어렵다면 먹으세요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꼭 올라가야 돼 기다려요 오 무거운데 기다리고 여기 옆에 스토콘이 있지 않을까? 옆에 있는 오 내가 먹었군 난 역시 웃기네요 이거 어디로 아 내가 갔었는데 연수가 짧아줘야 갈 수 있어요 아니야 연가하네 연가하네 진짜 하면 돼 여기 기다릴게요 지금쯤에 올거에요 Om 잠시만요 아 연어가 бывает 어 미안해 연수가 잘할게요 이제부터는 귀찮아 시작했다. 먼저 이쪽으로. 연수가 이정도면 잘 못쓰세요 네 네 좀 할게 네 네 네 왜요? 너무 어려 너무 어려 그래도 이건 이어져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방가장 버튼 안했잖아요 안했잖아요 그래도 너무 무섭 무섭합니다 버섯 먹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버섯 먹고 가 1번 내가 1번이면서 너한테 뭐라고 하는게 2번 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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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처음이구나 진짜 지금 연수가 불 아니 얼음 그냥 먹고 2개 오거든 저도 알아요 어떻게 말하면 제가 여기 먼저 간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오 오 완전 아슬아슬 먼저 여기로 가 오 오 Nikki 잘 넌 여기 먼저 갈게요 여기 열수가 못 들어간다 아 무서워 내가 지금 목숨이 많아 이리리리리 쫜쫜쫜 이리리리리 야 너 너 지금 여기서요 치유빨리 방금 사고방과 4분동안 다는거에요 너무 어려워요 2번 누르세요 이걸 꼭 껴야되요 이게 우리의 작정 이렇게 하나 누나네 사과라도 먹잖아 나 피하는 중이야 그래도 나 다친거야 피하는 중이야 죄송합니다 어른 누님이 먹으세요 아니 아저씨 써서 하고 먹고 싶은데 커지는거 난 이거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거든 그래요? 난 크기만한 상태 근데 어른먹고있으면 좀 목숨이 커지긴 하지 아 내가 어려웠구나 내가 또 넌 줄 알았지 오 오우 괜히 애유 먹자 하고 나 얘기 안한대 여기서 듣고있네 아 어지러워 보이거든요 이건 참 어지러울 단계야 1번밖에 안 남았어 어 그래? 여기로 올라갈 순 없어? 올라갈 수 있을까? 야 이게 뭐야 옆으로 가봐 안돼요 안돼 A버튼도 올려봐 어떻게 가는지 알겠어 먼저 이거에 기다려 해구 빨간 지도 기다려야돼 지금이야 여기 갈 수 있어 안었네 나도 누나 흔누라 잠시만요 다 됐어 시간 어 그래? 그럼 내가 A버튼 할게 그냥 이것만 하고 해낼까? 아니야 다 됐어 A버튼 눌러 네 10분정도 거기서 죽일 수 있어 미안 저거 이건 너무 어? 이렇게 나쁜네 너무 센데? 네 세이브라고 우리 끊으시죠 오늘은 이만큼만 오늘은 이 여섯 나라를 많이 깨봤는데 어땠어야 됐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 오늘 이만큼만 오늘은 어 여섯 나라를 많이 깨봤는데 어쩔 사람이 있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 그게